250만 보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한군인회장 김진호 예비역 육군대장입니다 국가보험처의 공식 채널인 TV나라사랑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TV나라사랑이 국민들과 함께 지난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 제한군인회는 1천만 회원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께서 오늘의 안보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나라사랑개국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